저희 북콘서트가 지난번에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12월 5일. 많은 분들이 와주시고 또 성함 보내주셔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아직 1번 더 남았죠? 이번에는 좀 규모가 커요. 광화문에 있는 교부문고 거기는 아마 대강당인 것 같아요. 거기는 300석 규모 엄청 큽니다. 엄청 커요. 12월 19일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목요일이죠. 오후 7시 반 시간은 갔고요. 여러분들 참여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저희 커뮤니티에 걸려있는 링크가 있어요. 거기 딱 클릭하셔가지고요. 거기 댓글에다가 참여인원 그리고 질문사항 같은 거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니까 주소가 있어요. 교보네요. 교보. 교보의 주소 링크가 걸려있거든요. 여기에 들어와서 왜 거기 우리 북콘서트에 참여해야 되는지 이유를 좀 써주시고. 어떤 이유로 거기. 부담돼서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거 간단해요. 대한민국 살인사건에 대해서 관심 많다 그러면 됩니다. 아니죠. 교수님이 좋아서. 그러면 더 좋은데 내가 권한은 없고. 그렇게 해서 좀 들어오시고요. 제가 사람 많이 동원할 수는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방구깨나 끼는 인간들 동원할 수 있는 여력은 있는데 저는 그런 거 싫거든요. 그래서 여태껏 그냥 북콘서트도 그렇고 우리 그냥 콘서트도 조촐하게 항상 진행하는 방법을 택했는데 오늘 뜬금없이 뜬금없이 그 좋은 자리에 또 자기가 살짝 끼겠다고 부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부탁이 아니라 완전히. 부탁입니다. 부탁. 저희는 땡큐인데. 영화배우 박중원입니다. 와. 영화배우 인정사정 볼 것 없다. 여러 가지 찍었죠. 박중원 아우님이 저한테는 형님 동생 하는 사이인데 박중원 아우가 형님 북콘서트 하는데 제가 가서 앞에서 좀 사회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뭐 소개하고 뭐 이런 거 정도 좀 참여 좀 하고 싶습니다 하고 와서 흔쾌히 제가 승낙을 해줬습니다. 승낙을 해주신 거예요? 네. 승낙을 해준 겁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신데. 맞아요. 명실공이 그래도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인데 박중원 영화배우가 우리 행사에 와준다고 하니까 고맙죠. 네. 여러분들 교수님 파워 보셨죠? 그런데 얼른 얼른 빨리 댓글에다가 참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영광입니다. 박중원 배우님. 그날은 뭐 우리 다른 얘기 개발 세발 떠들 거 없고요. 내 생각은 우리 참여하시는 분들의 질문을 최대한으로 많이 받는 질문 받고 대답하는 그런 북콘서트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들과 얼굴을 마주 보면서 이야기 나누는 기회가 많지 않다 보니까 저희한테도 뜻깊은 시간인데요. 그래서 좀 머시더라도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커뮤니티에 이렇게 올라와 있죠? 네. 이거 보시면 됩니다. 커뮤니티 꼭 확인들 해 주십시오. 네. 네. 네.